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본래 생긴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매사를 보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온전한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지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 상당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되는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저기 가서 천년력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세가 아니라 엄청난 출세를 슈퍼 출세다 이렇게 부르면 슈퍼 출세를 하더라도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이렇게 다른 말을 꾸미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말재간, 말 바꾸기를 보면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혀를 내두르게 되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이 상황에 따라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얼마든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말을 했다가도, 이 말을 내뱉았다가도 조금 불리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그냥 예사롭게 내뱉는 것을 보면서 정말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월 8일 날 오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그는 주목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학부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자기 경제 지식을 자랑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도지사 하면서 실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비교의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7위 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던집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얘기를 했다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그것을 철회했는데 국민 반대가 높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과제를 예를 들면 연금계획 같은 것을 당신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학생으로부터 받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입니다. 저는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 원리를 말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철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11월 30일 날 채널A와 가진 그런 인터뷰에서 분명히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 정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 올리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드는 것을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11월 30일입니다. 한 일주일 전이죠. 정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딱 잡아떼는 겁니다. 한 적이 없다고. 11월 30일 날 채널A 발언을 두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 갓 언론들은 대제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전면에 내걸고 그 수단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세수 전액을 그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런데 국토보유세 도입을 정세로 받아들여서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자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많은 국내 언론들이 그냥 경쟁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다움 이재명 후보 서러움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그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좀 경솔한 주장입니다. 12월 30일 날 3일 날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청년들과 소맥회동을 하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이 들 때 대구의 서문시장을 갔다는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또한 국내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하나같이 중도보수표를 의식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12월 7일 날 서울대 강연에서 내놓은 발언은 전혀 다른 딴판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말이란 것은 앞뒤 맥락이 있는 것인데 맥락을 싹 무시한 것은 진짜 문제가 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니 진짜 존경한다고 알고 표를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국민 집단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묘하게 말을 꼬는 것이죠. 결국 그의 말을 제가 해석을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전혀 존경하지 않지만 그냥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 말을 그냥 해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진심이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들 수준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통친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참 편리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재명 후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뱉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또 주워 담으면 되는 것이다. 말이란 것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더라도 그냥 내뱉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이재명 후보는 말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말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말은 신중해야 되고 또 이 장소에서 이 말하고 저 장소에서 또 딴 말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게 보통 성인 남자 여자들이 갖고 있는 말에 대한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말에 대한 그런 인식과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의 어느 습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본격적인 대통령 후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그의 본래 밑천, 그의 본래 바탕, 그의 본래 모습이 매일매일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지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매일 계속 할 테니까.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일하면서 6년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를 비교적 가까운 글에서 지켜봤던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12월 7일 날 뉴데리와 가진 아주 심청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일부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말에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 다르고 내일 저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도대체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믿고 나라가 운영되겠는가 하는 걱정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6년간 거의 경기도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박수영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박 의원 주장은 이런 게 더해집니다. 선거를 앞두었으니 국민 다수가 원하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의 기본 정책 기본 철학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이 당선되면 바로 또 뒤집습니다. 국토보유세 더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마련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합니다. 국토보유세는 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긋겠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토지의 국유화를 향해서 한걸음 나아가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의 말은 신중해야 되고 말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말에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정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상적인 대통령을 원하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